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사이칼로지 심리학 nobody knows for sure 어떤 사람도 확실히 숙어져 알지 못합니다 how sleep works 어떻게 잠이 작동하는지를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many scientists say 많은 과학자들은 대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people sleep 사람들이 잠을 잔다고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꿈꾸기 위해 잠을 잔다 라고 말합니다 dreams are the brain's way 꿈은 뇌의 방법입니다 자 of ing 들어가면은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balancing emotion 감정을 원이라고 할게 감정을 규념 잡는 뇌의 방법이다 자 so 그래서 if people don't get enough dream from sleep 사람이 잠으로부터 충분한 꿈을 가지지 못한다면 they suffer from 그들은 emotional problem suffer from 뭐뭐로부터 고통당하다 감정적인 문제로부터 고통당합니다 dreams resolve the anxiety and emotion 꿈은 해결합니다 불안과 그리고 감정들을 that cannot be expressed 자 꾸면 명사 뒤에는 언제나 이거는 꾸며야 돼 그러니까 니은으로만 바꾸면 되죠 표현되어 질 수 없는 불안과 감정을 해결해 줍니다 인 에브리데이 라인 매일의 삶에서 이거를 해주고 엔드 때문에 A&B 그리고는 리스토어 멘털 밸런스 정신적 균형을 복원합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는 믿었습니다 대절이라고 불안의 꿈은 불안의 꿈은 실제적으로는 표현한다 people's anger 사람들의 화를 명사 뒤에는 항상 꾸며야 되죠 1번이라고 2번이라고 하자 there was hidden inside 안쪽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화를 표현한다 라고 프로이드는 믿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superstition says 미시는 말합니다 대절이라고 anxiety dreams have a different meaning 불안의 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콤마 ing 들어가니까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뭐뭐 하면서 2번이라고 할게 자 보여주면서 대절을 이건 3번이라고 하자 worry will be relieved very soon 걱정이 매우 곧 덜어질 것이다 수동태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매우 곧 없어질 것이라고 라는 걸 보여주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미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는 사람들이 불안의 꿈을 꿔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의 심리에 있는 어떤 화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제 미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런 꿈은 이런 꿈이 의미야 돼지 꿈 용 꿈 꾸면 복권 사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운 좋을 거라고 그런 미신은 불안의 꿈을 꾼다 라는 불안한 꿈 막 초조한 꿈 이런 걸 꾸면 자기가 갖고 있던 걱정이 해결된다 그런 꿈이다 그런 꿈이다 걱정이 해결될 것이다 릴리우드 덜어진다 라는 얘기는 해결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자 얘기하는게 다르죠 자 in some way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식에서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it is true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it is 이 앞에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 대절 자 그것은 사실이야 왜 because by expressing 뭐뭐 함으로써 자 여기는 2번이라고 하자 자 너의 두려움을 너의 꿈속에서 표현함으로써 because의 주어는 여기야 you come 너는 오게 됩니다 약간 더 가까이 전치사투야 투부정사투가 아니라 그래서 뭐뭐 하는 거세 자 overcoming 3번이라고 할게요 your hidden fear 너의 숨겨져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약간 더 가깝게 너가 오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이제 해결될 것이라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